서대문구가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 복합 개발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지난해 3월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. 보고회에선 도시계획과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용역사로부터 기본 구상 추진사항을 듣고 올해 9월까지 시행될 용역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. 구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철도 지하화 실현 방안을 도출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습니다. 한편 올해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상철도 지하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